딸라랑 딸라랑 여보세요 아 영상통화였네 진아 안녕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파티를 준비하고 있거든 즐길 준비만 하고 빈몸으로 오면 돼 알겠지? 빨리 와 아이쿠 아휴 진아 많이 기다렸지?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보러 와줄 거지? 어? 누가 부른 것 같은데 어? 니키 빨리 와 아이고 잘 지내고 있어? 응 우리가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파티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넌 5번만 준비해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5분간에 와 아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아유 어 지니야 지금 파티가 다 준비돼 가고 있어 어 너만 너 몸만 오면 돼 우리 선물은 선물은 바로 사랑이야 어? 오랜만? 오랜만이야 이제 3시간 뒤에 우리 파티가 있거든 빨리 오고 옷 멋있게 차려입고 재밌게 놀자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잠깐 파티하다가 아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엔진 분들을 꼭 초대하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Yeah let's dance 안녕 어이구 아이고 아 안녕 엔진아 뭐야 아직도 안 오고 있었어? 아 진짜 여기 7명이나 이렇게 엔하이프 있는데 빨리 와 얼른 와 고기 식잖아 빨리 와 고기 식자 빨리 빨리 고기 식으면 맛없어 이따가 봐 엔진이 형이 라면도 끓여놓은데 맞아 같이 놀자 쨍